또 누구 왔다. 또 왔어. 오늘 같이 보니까 반가운 손님들이 엄청 왔나 보네 그치? 또 왔다. 누구세요? 이번엔 진짜 손님인가? 뚱뚱. 누구세요? 누구세요? 안녕하세요. 이거 왔네. 감사합니다. 마트에서 엄마가 주문해 놓은 게 왔나 보구나. 누구야 누구야. 어 무거워 어 무거워. 아 예 잠시만 하우야 아빠 동거 갖고 올게. 안녕히 가세요. 안녕히 가세요. 아 인사도 잘하고. 이거 뭐야? 맛있는 거에요? 이건 뭐야? 굴이네 굴. 뭐하고 가래? 뭐가 뭐가 뭐가? 안 먹어. 지금 뭐 하루보다 더 커요 탁수가. 안 먹어요 왜요?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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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세요. 아이고. 아니 근데 저렇게 도와달라고 그러면 거절할 수가 없죠. 아이고. 아이고. 죄송합니다. 하우야 여기까지 끌고 왔어 니가? 누구를 드릴까요? 누구를 드릴까요? 하우가 사장님 주스 드릴게요. 아니 주스 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게 큰 그림이었을 수도 있어요. 아이고. 좋아달라고 하잖아요. 너 내가 또뿌렷한데 몇 살에요. 27개월. 아이고 굉장히 말도 잘하는. 당신이요! 몇 살에요? 세상에. 60살이에요. 60살. 아이고. 고맙습니다. 같이 챙겨드리는 거예요. 27개월이 7개월이 20개월이 챙기. 그냥 버릇. 그냥 버릇. 못겨준대. 아우, 많이 씁니다. 고마워요. 더 먹어요. 더 먹어요? 이제 선생님 드리자. 도도 갖고 가래. 도도 갖고 가래. 아기 해주세요. 고마워요. 감사합니다. 요즘에 가래요. 아우, 이러고 보니까 우리 하우가 은혜 갚은... pane շ하네. 파이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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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